여러분 360페이지 보시죠. 제3장 정비사업 시행 파트에서 정비사업 3가지가 있었죠. 일단 크게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다고 했죠. 이 사업별로 그 시행방법이 각각 주관경 개선사업은 5개가 있고요. 재개발사업은 2가지가 있고요. 재구사업은 1개가 있는데 이걸 짝측해서 잘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함재가 나오기 쉬우니까 일단 중요표 해가지고 이 파트 얼마 되지 않죠. 철저하게 정리해서 운전하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시행방법, 정비사업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있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방법이 5개 있다. 5개 딱 써놓고요. 5개가 떠오를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은 2개가 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1개 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냐. 짱짱 해석 5개를 보십시오.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는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주로 공적주취자인 오른쪽 페이지 봐 보세요. 361페이지 있죠. 36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누가 주로 그 시행자되냐. 그 지역의 시정수 등.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진행해서 보낸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 이네들이 사업시행자인데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자가 이렇게 있다. 정비기역. 이 정비건축으로 도시 조소득점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죠. 또 단독택 또는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이요. 그런 지역에서 바로 이 정비기반성이 아주 열악하고 그리고 노블랑층 가득 밀집한 지역에서 그걸 싹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한다. 그리고 단독택, 다세대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설 및 공동형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업장에 이 공적주의시행자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 깨끗하게 시설을 정리합니다. 도로, 상하수, 공용, 주차장, 경로다, 놀이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정비기반설 및 공동형설을 하죠. 이런 것들 깨끗하게 설치할 건 설치하고 있었던 거 확장해서 먼저 시설 구비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요동원수자가 자기들과 주택을 스스로 보호전정비 개량해서 끝내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이걸 너무 키니까 스스로 개량 방법. 이런 방법 다 있구나. 둘째, 어떻게 할 수 있냐. 둘째 보시면 바로 이 시행자라는 자가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요. 바로 그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합니다. 이 구역의 전부 일부 이걸 수용해서 보상처리 수용권을 다 넘겨받아요. 그래서 시행자가 싹 정리해서 밀고 거기에다 주택금이면 주택 이런 것들을 건축해서 여기에 있는 토요동원수자에게 우선 공부하거나 그냥 대지 만들어서 토요동원수자 또는 토요동원수자에게 공부해서 정비하는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약조로 수용방법을 합쳐요. 수용방법. 이런 방법도 있다. 셋째는 이런 거죠. 바로 이 시행자가 이 구역을 접수해가지고 다 정리해요. 싹 정리하고 토지 만들어서 대지 만들어서 구역 정리합니다. 구역 정리. 예쁘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구역 정리해서 원 땅 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추인한테 이걸 뭐라고 합니까? 환지 공급방법이라고 해요. 바깥을 환 땅 짓자. 환지 공급방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번째 바로 이 정비 구역 안에 있는 것들 시행자가 싹 접수해서 밀어버리고 예쁘게 대지 다시 조성해가지고 여기 있다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것들을 건축해요. 건축해서 이 안에 정리 안에 있었던 토지동구소장에게 분양시행 받아서 다시 그 주택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종정가하고 분양가를 상기해서 청산해서 주고받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겠다 해서 분양시행 받아가지고 계획을 짜는데 그걸 관리처분계획을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할 시정소한테 가서 인가받아요. 그래야 이 계획이 확정되거든요. 이렇게 인가받은 이 관리처분계에 따라 바로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을 택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끼리 관리처분계에 공급방법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두 개 이상 방법을 섞어서 하는 걸 혼용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주광용 개선사비라는 것은 혼용방법도 된다. 혼용방법도 된다. 환지의 건국방법하고 수용방법을 섞어서 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계량방법, 수용방법을 섞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방법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세 가지 정비사업 이용 중 혼용방법은 오직 주광용 개선사비만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조합 같은 자가 시행자로 주로 등장하죠. 또 토이동호수자가 직접 시행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행자가 그 사업장 안에 있는 땅을 접수합니다. 접수해가지고 싹 밀어서 구역정리해가지고 원 땅 주인한테 다시 주는 방법.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구역정리해서 주는 방법. 환지 건국방법 이렇게 있죠. 환지 건국방법. 이것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이 종전의 그 사업장 재개발사바자라고 지정했던 정비기 있죠. 그 안에 노블랑슘을 싹 밀어버리고 그 종전 그 토이동호수자한테 분양신형을 받아서 바로 이 안에 있는 건축물을 다시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때 분양신형을 받아가지고 그 내역 정하고 그 계획에 인가받아서 확정한 다음에 밀어서 건설해서 주는데 그때 분양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해주겠다는 구청객이 관리첨객으로 만들어지죠. 관리첨객. 관리첨객을 시행자 수립해서 시장원사한테 인가받아 이 계획이 확정되는데 이런 인가받은 관리첨객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여기는 건축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왜 건축물이란 말 나오냐. 이 재개발사업은 주거적에서 주택 철거하고 해체하고 할 수도 있고 상업적에서 상가금을 다 해체하고 할 수도 있고요. 오래된 거, 노플랑화된 거, 그리고 공업적에서 공장이란 건축물을 다 해체하고 공장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주택이든 상가이든 공장이든 이런 걸 다 묶어서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첨객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첨객. 그런데 이게 주거학용 계산사업은 아까 인가받은 관리첨객에 따라 주택, 부대, 봉설 이런 것들을 건설, 공급해서 나가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 재건축사업은 딱 하나다. 이 하나가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 이 하나에는 환지 공급받은 뭐냐. 노. 그런데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어정에서 공급했잖아요. 그 오래된 공동택단지가 있다. 주택단지가 있다. 그 안에 노플랑화된 공동택이 있는데 아파트, 열태 이런 것들인데 그걸 다 철거하고. 그러나 그 지역에 정비기반서를 양호하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다 철거, 해체해서 날리고 바로 깨끗하게 대지 만들어서 반드시 바로 주택, 부대시설, 봉설 이런 것들을 건설, 공급해서 주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이 바로 관리첨개라고 했죠. 관리첨개혁을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관할 시장구사한테 인가받아요. 인가받은 관리첨개혁에 따라 바로 주택, 부대시설, 봉리설. 그런데 이 재건축사업은 말이죠. 오피스트까지 건설, 공급해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있어요. 오피스트까지. 이게 특징이죠. 다른 것 세 가지 사업 중 관리첨개혁에 따라 한다, 관리첨개혁에 따라 한다 그럴 때에 무엇만 오피스트까지 건설, 공급을 허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재건축사업만 그렇다. 오피스트를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때 재건축사업자 오피스트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다 된 게 아니고 그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준주거지라든가 상업적일 때만 허용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이때 이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건설, 공급하고자 하는 물량이 있다. 그때 그 물량 중 얼마까지를 오피스트를 물량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 100분의 30이야. 그래,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건설을 전체 연면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연면적 합계 대비 오피틀에 차지하는 그 연면적 합은 바로 30% 이하된다.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여러분께서는 깨뚫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했던 내용 합계 값으로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다시피 세 가지 사무에도 다 무슨 방법으로 허용, 무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다 나옵니까? 세 가지 모두 다 관리처분계획 방법이 다 나오죠.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종전에 토지 건축물 싹 정비사업 할 때 다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대지 조성해서 그것 다 반드시 건축물인 아파트 같은 걸 건축해서 또 상가하면 상가, 공장, 공장 이런 것들을 건축해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하고 그에 따른 대지, 공유주 묶어서 이렇게 주는 방법, 강제로 변환해서 주는 방법 이걸 바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른 건설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종전가하고 분양가 서로 상계해서 그 돈의 차이가 있으면 그걸 청상으로서 계산해서 주고받을 걸 주고받고 끝내는 방법, 이걸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하는데 다만 건설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약간 차이는 있죠. 건설에서 공부하는 내용의 그것은 차이는 있죠. 건설 공부할 때 이 주관경계산업은 주택, 부대, 봉서를 건설 공부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을 건설 공부하고 재개발사업은 주택, 부대, 봉서를 뿐만 아니라 5호필까지 건설 공부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요. 이 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방법을 적용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그때 주로 적용하자, 그에 따른 절차를 정하자 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 이 주관경계산업을 하는데 수용방법을 적용해서 했다 그러면 수용법인 공치법을 준영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공치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장비를 통해서 정하고 그 특별한 규정에 있으면 그걸 먼저 정의하고 없으면 공치법도로 처해서 끝낼 수가 있고요. 환지 공급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의 절차는 상세히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도시개발법상 그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기준이 있는데 그 규정을 갖다 적용을 돼요. 자, 그래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라고 한다. 라고 할 때는 무슨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냐. 바로 정비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심의 주관경정비법.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은 바로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법을 통해서 사업할 때 적용을 하게 해서 특별히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관리처분계획이란 말은 그래서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도심의 주관경정비법에서만 나오는 용어다. 자, 그럼 또 361편을 보시죠.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시행자는 좀 아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 이 시행자 파트, 자, 또 정비사업은 저기에 1. 주관경개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금사업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크게 보시라고 했죠. 주관경개선사업이 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있다. 재건축사업이 있다. 이때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는 사업병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주체섬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의 시행자들 누구냐. 아까 이거 계략지로 말씀드렸죠. 자, 주관경개사업은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공공주체인 시장, 군수 등의 일반적으로 합니다. 바쁘시면 토지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들로 지정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재개발사업을 하게 된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 소재가 있죠. 정비관에 토지동 소재가 있었죠. 이네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네들이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재가 20명 미만 밖에 안 된다. 20명 미만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지네들이 직접 사업시행자들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재개발사업은 바로 재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정비관이 시행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토지동 소재가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로 되어서 사업을 하죠. 자, 그래서 정비법상 시행자로서 조합이 나오는 사업은 무슨 사업만 그러냐. 재개발하고 재개건축사업만 조합이 시행이 나거나 이걸 들여다보면 오, 주관경 개선사업은 조합이라고 하는 시행이 나오지 않구나. 그래서 이 주관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절대 설립하지 않구나. 설립하지 않구나. 이렇게 좀 아시고 그래, 이 정비법상 이 정비사업을 하게 하여 정비사업 조합을 만드는데 이때 정비사업 조합은 바로 정비사업 세 가지 중 두 가지 사업의 조합이다. 재개건축하고 재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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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건축만 조합이 시행자가 되니까 정비사업 조합하면 두 가지 조합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 이 조합을 잠시 후에 보겠는데요. 이 파트를 좀 보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잘 들여봐야 돼요.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의 경우에만 토이동호소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재개발사업만 그렇다. 재건축 사업은 토이동호소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는 없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361표 보면 정비사업 시행자 해가지고요. 1번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나와있죠. 가로 1번, 2번, 3번까지가 한 문금이에요. 한 문금은 크게 묶어쳐가지고 넘어가서 가로 4번까지. 거기까지가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건이니까 같이 보죠. 자, 반과 1번 보면은 이 주관경 개선사업란 게 시행방식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중에 바로 이 방법을 통했다. 스스로 계량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발을 나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시행자가 나오는가? 오, 시장군성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 위나 이렇게 되어있죠.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이렇게 되어있죠.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위로 지정해서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때 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위로 지정해서 야, 네가 가서 해라 라고 하려고 할 때는 미리 그 사업장 안에 있을 여기 주관경 개선사업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장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가서 무엇을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바로 얼마의 동의냐? 가반수의 동의로 받아야겠구나. 2번, 이 시행방식이 수용방법이다. 그리고 또 환지방법이다. 그리고 관리처분객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역시 주관경 개선사업시행으로 시행위로서 시장군수가 직접 가서 하기도 하죠. 바쁘면 밑에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위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구나. 그리고 니은은 그냥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도 그냥 읽어보시고 가로 3번호 갑니다. 이렇게 바로 이 시행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주관경 개선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얘네들 막 들어간 게 아니구나.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들어가구나.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가로 3번 이렇게 주관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정비계획 2반1 그때 그 가로 안에 보니까 2반에 통과하고 2반에 따른 공남 공굴 현재 해당 정비예정기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3분의 이상의 동의와 그것도 주거시고 세입자들은 가반수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각각 얻어서 사업을 시행해 들어가면 되는구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어떨 때냐?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동소자의 2분의 1 이하밖에 안 살고 있다. 그때는 세입자의 동의는 생략하고 토지 동소자한테 3분의 이상 동의받고 들어가도 되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로 3보면 이 시장 군수 등이 이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장 안에가 지금 아수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재의 지변이 발생해가지고요. 천재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이죠. 하늘천 재앙재.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이 폭설포구가 내려가지고 이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동네를 덮쳤다. 은 나이 났겠죠. 지변. 땅 위에서 일어난 빌란이 지변인데요. 뭐 해일이 닥쳐다. 지진이 닥쳐다. 그러면 이 동네는 나이 났겠죠. 죽으심도 많고요. 그럴 때는 급하게 해야 되겠죠.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니까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렇게 주관경 개선사업을 해나가게 될 때에는 아예 여기에 있는 친구들 동의 법적으로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토이동을 소재됐든 세비자됐든 동의 걸치지 않고 살아계신 분들한테만 언제 일요일은 사유로 일요일은 방법을 가지고 그 사업에 들어갑니다라고 통보는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 그걸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 4번. 자 가로 쌍가로 2번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가로 1번이죠. 이 가로 1번에 재개발 가로 2번에 재건축사업 아까 다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이 재개발 사업은 바로 시행자가 조합도 나오고 토이동을 소재도 나오구나 이렇게 그래 이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여기 나왔던 친구들 있죠.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있잖아요. 이네들하고 또는 한국 부동산 이런 애들 뭐 신탁업자 이네들 있잖아요. 이네들하고 공동으로 손잡고 할 수도 있어요. 공동으로 손잡고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사업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익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조합이 이네들하고 공동사업을 하게 될 때는 조합의 구성원이 누굽니까? 조합원이죠. 그래서 조합원에게 우리 공동시행에서 이익도 같이 나눠먹고 비용도 같이 될까? 이렇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공동시행이 가느냐? 가반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반수는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가정할까? 100명 중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공동시행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100명 중 반수는 넘어야 된다. 이게 가반수거든요. 50명을 넘어야 되니까 51명만 해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주시고 가반수다. 그리고 이 토지 동호소자가 직접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어떨 때 재개발 사업을 하자 했던 정부기관에 토지 동호소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동호소자가 직접 단독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조합과 똑같이 공동시행도 가능해요. 공동시행할 때는 여기에 있는 토지 동호소자가 10명이면 10명 중 가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동시행도 가능하다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보죠. 재건축 사업도 반드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이 단독시행하거나 아니면 공동시행도 가능합니다. 공동시행할 때는 반드시 가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은. 그런데 공동시행은 누구 누구하고 같이 할 수 있냐? 뭐 시장군수 등 여기 나왔던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누구하고 같이 할 수 있냐?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거기까지는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362페이지 하단부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대행시행자가 있죠.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하면 힘드니까 그것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363페이지. 그러나 하나만 딱 말씀드려도 넘어가겠어요. 362페 보면 이 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대행시행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요.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재개발사업을 한다. 재건축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주로 이 정비관에 있는 토지주택공사 자취로 만든 조합. 조합이 시행을 하죠. 시행자세이죠. 재개발사업은 토지주택공사 자취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네들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좀 벅차여 뭐 천잼이 발생해 난이 났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네들이 아닌 공적주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장군수가 들어가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지해서 보내야 돼요. 이걸 공공시행이라고 합니다. 가로 1번 보면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밑에 봐봐 직접 진해들 가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바로 사업시행으로 지정하여 그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어떨 때느냐 그 사업장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난이 났다 하나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마지막 긴급하게 재개발, 재건축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이 고시된 정비교수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으로부터 2년의 사업시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가 신청했는데 그 내용이 이법 부당화도 인정됐다. 그럴 때도 바로 시장군수 등이 직접 가서 할 수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 지정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는 재건축 사업은 안 되고요. 재개발 사업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용 통과하고요. 하나 더. 동그라미 사업을 하나 볼까요. 지방자치장의 시행하는 도시군객사업과 병행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시장군수 등이 직접 가서 그 재개발, 재건축업을 할 수 있고요. 또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진행해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가로 2번을 건너뛰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지정개발자가 나있죠. 이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토지 등 소자가 됐든 민간합동법이 됐든 신탁업자가 됐든 일자원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네들을 야, 네가 와서 사업 좀 해라. 라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받은 자를 약적으로 지정개발자로 한다. 이 정도는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364페이지 가로 밑에 대행 나옵니다. 대행 사유해서 재개발사업이니, 재건축사업이니 이걸 사업을 사업을 바로 조합이라든가 토이동 소재를 대신해서 바로 시장군수 등이 직접 가서 한다든가 토지주택공사 등을 네가 가서 좀 사업 좀 해라. 지정개발자를 네가 가서 사업 좀 해라. 라고 대신 사업을 하게끔 투입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걸 사업 대행이라 하고 대행자를 합니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시장군수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1번, 예컨대 장기간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또 사업하다가 권리관계 분쟁의 발생이 난이 났구나. 이래서 해당 조합이라든가 해당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든가 또 재개발사업이 토지동 소재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 있는데 그런 토지동 소재가 시행하는 그런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돼서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든가 지정개발자를 찍어서 조합 대신 토지동 소재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모셔가지고 사업 대행의 완료 이말 나옵니다. 사업 대행의 완료해가지고 1번 보시면 이 사업 대행자가 아까 조합이라든가 토지동 소재가 지금 사업하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대신 가서 사업을 해 줬습니다. 그때 그에 따른 토지 소재라든가 조합에게 그네들이 시행자였단 말이에요. 그네들에게 보수 비용을 달라고 하겠죠. 그때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 후 상환에 대한 관리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기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동그라미 3번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 완료 고시가 있는 때는 지척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라든가 토지동 소재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이제 사업 대행이 다 끝났어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사업 대행 완료가 있으면 바로 지척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라든가 토지동 소재에게 업무를 다 넘겨줘라 그 말이죠. 이때 사업 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업무를 넘겨 받아야 하고 인계가 인계 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걸림은 사업 시행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보면 366페이지 시공자 선정이란 말 나오는데요. 이 시공자 선정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해서 동그라미 1번 하고요. 동그라미 2번 하고요. 동그라미 3번 그리고 4번 5번 6번 꼭 봐주셔야 합니다. 1번, 2번, 3번을 한 묶음으로 딱 묶어 쳐놔요. 그래, 시공자 선정 조금 전에 우리는 이 정비사업 3가지 시행자를 가볍게 체크했습니다. 시행자는 사업을 하는 주도세력으로서 자기가 현장에서 공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 이 시행자 조금 전에 했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있었고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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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이렇게 3가지 있었는데요. 자, 이때 조금 전에 이 시행자들이 있었죠. 뭐 시장, 군수 등이니 또 토지, 주택공사 등이니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조합 그리고 토지동, 소자 이런 것들도 했죠. 조합 그랬었는데요. 이 시행자들은 이 시행자들은 이 시행자들은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사업장에다 하면 여기서 아파트 건축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공사를 할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공사하는 사람을 시공자라는 시공자 이 시공은 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대나 건설업면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라든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뭐 대지, 저성사업자로 등록했던 국토교통장한테 등록한 등록사업자 이네들에게 시공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인정합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런 자에게 돈 주고 이 시행자가 야, 얼마 돈 줄 테니까 사업에서 우리한테 능력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이런 시공자를 선정해요. 이때 시공자를 언제 선정하냐 선정 시기하고요.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조합이 나옵니다. 조합 재개발사업조합 재건축사업조합이 시행되다 그러면 너네들은 언제 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으로 선정해야 되냐 너네들은 시공자 선정할 때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거기다 체크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을 해라 인가를 받은 후에 받은 후에 선정한다 선정할 때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냐 오우 원칙은 바로 경쟁입찰 바로 이 국토교통부장에서 요청한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서 선정하래요. 경쟁입찰 선정을 하는데 이때 선정을 함에 있어서 만약 이 조합의 조합원 수가 좀 적은 사업장이다 그때는 예를 약간 둡니다 그게 바로 밑에 단서가 나있죠 단서 보시면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조그만한 그런 재개발 재건축사업장이다 정비사업은 조합정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을 할 수 있다 뭘 시공자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좀 수정할 게 있는데 동그란 일로 보면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것에 딱 내무치고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익의 악방부로 이해상 유치되면 수익방부로 타당성을 그 말을 지어버려요 밑에도요 2번의 두째 주도 타당성을 그 말을 지워버리고 또 그 정도 지우십시오 두 개를 타당성을 타당성을 그 말을 지우고 그 자리에다 뭐라고 쓰냐 건설업자 이렇게 써놔요 건설업자 건설업자 그래서 그래서 봅니다 다시 이 조합은 언제 시공자 선장하는가 조합셀인가를 받은 후 선장 방법은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으로 하는 것이 원치지만 이해상 유치되면 수익이 가능하다 누구 중에서 선장하느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으로 선장하면 됩니다 건설업자를 아니면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장하면 된다 다만 조합원이 몇 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합했다가 선장이 가능하냐 100명이냐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 2번 2번은 이거죠 토지동구소자가 사업을 한다 시행자로서 무슨 삶만 가능합니까 재개발이죠 토지동구소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됐다 그때 시공자는 언제 선장하냐 바로 이 친구는 사업시행에서 작성해가지고 사업시행 인과를 받고 나서 선장합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과를 받으는 이걸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선장할 때 어떻게 선장하냐 이 토지동구소자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일 때는 자치규약을 정해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죠 아까 그래서 이 규약이 정해야만 받더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선정하면 되요 시공자로 규약이란 말에다 체크하고 규약이란 말 대신에 수익약해도 틀리고 경쟁입찰해도 특정한 걸 유원형화시키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출시했습니다 규약입니다 규약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해야 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 등이 이렇게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게 되는 사업자 그런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나 토지주택공사 지정결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하는 경우 언제 시공으로 선정하냐 그 사업시행자들은 그 말이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그 다 딱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선정하는 방법은 경쟁입찰 이해상입찰 등은 수익약 방법으로 거기도 타당성을 또 지워버렸어요 타당성을 그만 지워버려 건설업자 그랬어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면 이렇게 시공률을 선정한다 시공률을 선정하거나 인가받은 관리첨공계획 방법으로 시하는 주관경 개선사업시행자가 시공률을 선정하는 경우 주어민 대표라든가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경쟁입찰 시계약 방법으로 시공률을 추천할 수도 있구나 특히 5번 보시면 이 주어민 대표라든가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시공률을 추천했다면 사업시행자는 추천자를 시공률으로 선정해야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6번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공사 얼마짜리 줄 테니까 그거 예쁘게 공사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라 이렇게 하겠죠 그때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에는 기종은 주문에 철공사 플러스 성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면 안전 관리표에 따른 성면 조사 해제 제거를 포함한 내용을 반드시 보면서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가로 3번 보면 가로 3번은 통과하고 그 다음에 5번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가 나있죠 이 조합설립 추진회는 바로 다음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마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복습을 통해서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주에는 조합설립 추진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정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바로 열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